22학년도 9월 모평입니다. 다음은 나트륨과 기역이 반응하여 니은과 H2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고 그림 가와 나는 기역과 니은을 각각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보아하니 일단은 나트륨은 그냥 이렇게 줬고요. 기역과 니은을 화학 결합 모형으로 줬는데 가는 지금 보니까 공유 결합 물질이니까 전자 하나는 예꺼 하나는 예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양크털 위에 달려있는 애들은 수소가 될 것이고 가운데 달려있는 애는 뭐다? 바깥쪽 전자 6개 껍질 2개니까 산소죠. 기역에는 H2O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결합을 해서 수소가 빠져나왔는데 얘는 플러스 이온이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원래 바깥쪽 전자 하나 있었을 겁니다. 두고 Na 플러스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OH 마인하겠네요. 얘는 수소고 지금 남은 애가 산소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니은에는 일단은 NaOH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가 보면은 기역 나트륨은 전성이 있다. 나트륨 금속이기 때문에 고체 상태 연성 전성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자 기역 오른쪽은 그 다음 니은 기역은 공유 결합 물질 기역은 H2O니까 공유 결합 맞네요. 그 다음 디귿 나에서 양이온의 총전자수와 음이온의 총전자수는 같다라고 했는데 자 나에서 지금 NaOH죠. 그러면은 양이온 그러면은 Na 플러스 그지? Na 플러스의 총전자수 몇 개다? 10개입니다. 그 다음 음이온이라고 하면은 OH 마인하죠. 그지? OH 마인한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총전자수가 역시 10개네요. 세보면 그지? 그러니까 자 디귿도 옳은 지문 되겠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